줌으로 지금 셀프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파파고를 설치를 해서 베트남어로 말하는 것을 베트남어로 설정을 한 다음에 다시 얘를 한국어로 음성으로 체크해서 얼만큼 내가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갑니다. 나 밥 먹었어. 몬 란끼 도이 랜 싸우 도이 따이 모 추앤보이 몬 란끼 도이 랜 싸우 도이 따이 모 추앤보이 눈이 멀어서 우울해질 뿐이다. 배가 급해서 노이 롸이 권바오지오. 요 덕듀지 몽민 술에 취해서 즐겁게 놀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삼천포로 가네 지 고자이 띔 모이 꼬 때 닌 따이 덕 언니가 머리 빗기 위해서 매끈매끈 하트 눌러주려고 완전 삼천포네 틀랐네 닭가 모이 모이 론듀 두일라 재건 능지 잇 모이 묘 된 론두는 내가 언니고 언니들은 핵포도라는 말도 붙였어요. 완전 삼천포네 아이 길났다 길났다 론두는 한번 공부한 거 해봤는데 완전 삼천포네 공화 몽뇨이 공룡 몽뇨이 공룡 몽뇨이 싸우 능중공정뇨 거짓말쟁이 키우고 싶은데 서로 인사하고 잘 안나와요 잘 안나와요 두 관종라 두 홍태 닌 딸 공동증권이란 단어는 아직 없다 싸움 더 어린빨이 하나도 그대로 안됩니다 벤처 덴고착 냠 빈 벤 보이 능지 간 다 추원 호아 엔코디에게 팔아요 신앤보이가 탈출한 것을 엔코디에게 팔아요 신자오 베트남 베트남 안녕 벤텐라지 벤텐은 뭐야 벤테 라지 벤테 라지 이름이 뭐예요 바온유도이 흡숭이에요 흡숭은 이름이 뭐예요 칠색처럼 자라다 바오니돌 몇 살 지고방자이 딘 모이 두관 종 모이 종 낸 보힌 같은 가게만 빼고 금색 립스틱을 깔아놔서 아빠가 쳐다보셨다 능주 덮냑 첸 태조이 홍태 닌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파일들은 좌시할 수 없다 이거는 한 70% 반신댁 능반총 룡홍아이 호태 제특위반 아이스코리아의 반반촌 생거 소리야 룡랑쪼 사막쪼 넌 덱라오 쪼 나오도 노앙 룡머리 하는게 많아서 아마 요리할 곳일거에요 옥뉴 랑룡곡 후아수 휴랑 많이 마시면 홍수가 흥랑 하트 아저씨가 너무 뛰어다니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저씨는 너무 뛰어다니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신댑룡반청룡공아이코태체츠이빈 엉가이와 함께 사는 친구들을 이식하는 심판을 사용하면 칫솔을 쌓을 수 있다 여기까지 연습을 해봤는데 네이버 파파고를 이용해서 베트남어를 읽어봤더니 딱 한 문장만 60% 나머지는 다 3000% 가네요 조금 더 발음에 치중을 좀 해야 되겠네요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발음 치중을 위해서 네이버 파파고를 발음해라 어쨌든 통역 어플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내 발음을 AI 베이스 또는 컴퓨터 베이스의 음성 인식이 제대로 잡아주는지 그렇게 잡아줄 때 발음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교정하는 게 없이 그대로 공부를 하면 나쁜 습관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인지력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듣기 그다음에 말할 때 말하는 뜻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더 고려를 해서 학습을 해야 되겠네요 요즘 컴퓨터 기기를 또는 어플 등을 잘 활용하면 좋은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네이버 파파고를 이용한 베트남어 읽기 테스트였는데 점수는 100점 만점 5점